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솔직히 아 이거 에바야 어떻게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잠만 야 이거 너무 어려워 됐어 얼굴만 그리면 장땡이야 오케이 이 밑에가 뭐냐면은 저랑 똑같은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린 사람들의 그림인데 제가 제일 잘 그린 것 같죠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에바다 안돼 아 밑에 입을 더 못 그렸어 이번 거 너무 대충 그렸는데 잠만 야 얼굴만 그린다 했는데 얼굴이 너무 어렵게 생겼어 여기서 끝내야겠다 눈만 없어 와 아 걔 잘 그렸는데 아 눈만 없어 올 이 사람 잘 그렸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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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위를 못 그렸네. 괜찮아? 좋아. 야 내 거 그림 쩐다. 내 그림이.